척추목뼈가 생겨날까? 척추목뼈가 생겨날까? 제가 이 시간에 제 생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학을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다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 피부가 다시 덮인다는 게 참 신비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피부가 다시 생겨서 덮이냐? 피부 세포가 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생이 절대로 안 되는 세포가 있대요. 그것은 뇌세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걸리면 그럼 틀림없이 죽는다. 간경화에 걸려서 복수가 찬다. 그러면 오래 살아봐야 2년 이상 못 간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간경화를 못 고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뇌세포가 죽었을 때 재생 못 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어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건성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어요? 저는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복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생명적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과학자예요.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39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없다고 우긴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종교적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유전자를 작동시키게 하는 심지어 김정은이 유전자도 돌보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내가 몰랐구나. 욕기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욕기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뒤죽박죽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달으니까 욕기가 아주 멋있어요. 욕은 맨날 뭐 하다 볼일을 다 봅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다 볼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해요? 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욕이었어요. 그럼 욕은 진짜로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홀대하고 이렇게 병 걸렸고 왜요? 그래서 욕은 자기가 걸린 병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주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한 일이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욕에게 설명해 봐야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뉴스타트에 와서도 전혀 강의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면 못 알아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마가 암 말기로 와서 그 엄마가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기 아빠도 없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여기 바로 이 맨 앞줄에 앉아서 그 딸 이름이 지우입니다. 지우가 이제 3학년 됐나? 아주 강의를 잘 알아듣어요. 알아듣고 너무 기쁘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지우를 통해서 아하, 이게 선택이구나. 나이가 좀 더러워도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선택 안 해요. 나 필요 없어 이거. 그러면 전혀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악령이 내 뇌파를 혼란시키면 초등학교 3학년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뉴스타트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1살짜리 11살짜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왔어요. 무슨 병이냐면 세상에 저는 11살짜리가 고식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봤어요. 밥을 안 먹고 말라서 이제 큰일 났어요. 심각한 영양실조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영양소를 혈관으로 공급하고 그래도 맨날 병원에서 혈관 주사만 맞고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먹어야지. 태어나면 금방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기를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뭐였겠어요? 그 아이는 아주 이쁘게 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예요. 학교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이 몸매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인정욕.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뉴스타트 하면 저는 어쩌다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괴팍한 소리 한다 그럴 거고 제가 워낙 방송을 타고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덜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유명해지든 말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남들의 인정만 바라면 내 길이 남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아! 얘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바른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남들의 인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오케이? 미국말로는 뭐예요? No problem?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사람, 참나, 진정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인정쯤이야? 뭐예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도 다 남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치료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죽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님의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재생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는 어떤 세포냐 하면 심장, 콩팥이 망가졌을 때는 재생 안 된다. 그 다음에 심근, 심장 근육세포, 심근세포.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세포가 죽었잖아. 그러면 그 심장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 재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골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골이 달아서 관절염, 뼈와 뼈끼리 부딪쳐서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을 대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 낫는다. 왜? 연골은 재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행성 관절염에 걸리면 사람들이 전망해버린다. 아이고 내 연골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인공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재생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세포가 진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재생이 안 된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재생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이지 재생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직도 덜 발달했기 때문에 내 세포가 재생된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또 뇌세포가 재생되는 그 상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해서 뇌세포는 재생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우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사들이 웃기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땐과 지금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대의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드디어 과학자들도 내 세포조차도 재생될 수 있다. 뼈의 재생은 재생 안 되는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왜? 뼈어부러진 사람들이 많은데 다 해놓으면 의사가 뼈어부러지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부러진 쪽을 쓰면 이게 재생에 방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기부스만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기부스밖에 안 하죠. 그러면 뼈 조직을 생산하려면 봅시다. 보여 드릴게요. 이게 뼈입니다. 뼈도 이렇게 잘 보면 정말 놀랍니다. 이게 뼈입니다. 그 다음에 뼈의 한 가운데 맨 가운데는 골수입니다. 이렇게 빨간 부분입니다. 골수를 이제 뼈가 싸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뼈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파이프처럼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 파이프 안에 혈관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 하얀 세포가 용골 세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세포, 조골 세포라는 거죠. 조골 세포라는 것은 뼈를 만들어내, 뼈를 재생시키는 세포예요. 아시겠죠? 조골 세포. 뼈를 창조해 낸다, 조성한다는 조자예요. 용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칼슘이나 인 성분이 필요할 때 그 뼈를 녹여요. 녹여서 피 속으로 칼슘을 보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이 조골 세포는 뼈 조직, 이런 노란 부분이 뼈 조직입니다. 뼈 조직을 자꾸 만들어내서 새 뼈를 만들어요. 그래서 뼈는 항상 필요하면 녹여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새 뼈를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 뼈가 평생 같은 뼈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금고 같아요. 은행 금고 속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대출하면 누가 와서 예금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녹아서 사용되기도 하고 새 뼈는 항상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아시겠죠? 해놨어요. 뼈는 재생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뼈는 일단 재생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고 그렇죠? 없죠? 그렇죠. 나이는 53세죠. 맨날 뼈, 우리 피부, 모든 것은 자꾸 재생되고 있어요. 매일 죽으면서 매일 재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적혈구,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 재판이에요. 매일 죽어요. 그래서 120일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120일만, 즉 4개월만 지나면 내 몸에 있던 모든 적혈구는 4개월 전에 적혈구가 아니라니까. 박수! 맨날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진 세포냐? 생기를 받는 세포냐? 생기를 안 받고 맨날 유전자가 꺼져 있는 세포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포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악령이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세상은 나를 버렸구나.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내가 옛날에는 해본 일도 없는데 악령이 촥! 세상이 나를 누가 버렸는데? 마누라는 옆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는데? 와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 혼자서 세상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악령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다른 강의 시간보다 흥분한 것 같죠? 약간 흥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쟤도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되고 하니까 팍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이 청산유수로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강의가 무르르듯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유전자가 많이 켜지고 이렇게 떠나시면 참 떠나는 날도 참 기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박사님 여기는 안 되는구나 주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어느 때는 될 거예요. 때가 오면 되는데 아까운 기회 참 인생의 그 찬스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닌데 참 아타깝다. 11살짜리도 완전히 낫습니다. 이 거식증은 안낙기로 유명한 결국은 악화되고 악화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몸매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몸매까지도 알아서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자꾸 몸매는 자기가 어떻게 만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몸매가 네가 생각하는 몸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유전자를 왜? 몸매도 유전자의 조화로운 활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뱃살 뺀다고 덜덜덜덜해서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참.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충, 강아지 구충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떠오를 때마다 거부하세요. 아시겠죠? 1년 전에 약속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것도 악령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보게 해야 거기에 매달리지. 굿해도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굿에 매달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효과 있다고 그게 할만한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실망을 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텔로메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텔로메어도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요. 왜?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텔로메아라는 염색체 맨 거트머리에 붙어있는 토막들이 있어요. 특별한 토막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텔로메어가 한 토막 밖에 안 남아있으면 이것은 곧 죽어.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났어도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50년 살았다. 두 사람 다. 그러면 텔로메어가 똑같은 길이야 되겠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 빨리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50세가 되어도 텔로메어가 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떨어진 텔로메아를 텔로메아가 떨어져 나가버렸지만 새 텔로메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텔로메아이저라고 불러요. 텔로메아이저라고 불러요.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텔로메아인데 이 텔로메가 떨어져 나가면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아이저라고 해요. 텔로메아이저라고 해요. 텔로메아이저라고 불러요. 텔로메아이저를 생산하면 새 텔로메아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이제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텔로메아가 계속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 이제 죽을락 말락이에요. 이건 곧 죽어. 그러면 텔로메아가 똑같이 50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상대방보다 텔로메아가 더 길어요. 사람마다 텔로메아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뭐가 안되면 텔로메아가 계속 떨어져 나가기만 할까요? 텔로메아이저라는 노란색 물질이 생산 안되면 텔로메아가 계속 떨어져 나가면 텔로메아의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면 새 텔로메아를 만들어서 똑같아 붙여줘요.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생산되나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늦겠다. 나는 젊게 살겠다. 라고 선택을 한다면 젊게 해 줄 그리고 빨리 늦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포기해야 해. 나 몰라. 어떻게 되든. 그러면 형편없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텔로메아가 다시 만들어져서 붙을 수 있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생기를 받으면 노란색 물질이 유전자가 켜져서 더 잘 생산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젊게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것도 내가 장수할 거냐? 빨리 죽을 거냐? 그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꾸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암이 낫는 거나 우울증이 낫는 거나 그러면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울증 같은 것도 희망이 없죠. 그러나 뉴스타트에 와서 선택을 확실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싹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았구나. 그러나 나는 안 돼. 그게 누구의 음성이예요? 그 악령. 그 악령 새끼를 물리차 대하여 그거를 선택하라. 그렇죠? 얼마나 쉬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텔로메아가 떨어져 나가기만 하고 새 텔로메아는 못 만들어요? 기가 막히고 생기 안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때문에 강제를 못 하시오. 아시겠죠? 선택하기를 기다려주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래서 뭐 건강식을 해야 된다. 맛없잖아요. 맛있으면 최고지.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그거는 담배 골초가 골초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난 담배 부숴면 못 살아. 배암 걸려도 좋아. 그게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우리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은 자살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자살할 줄 몰라요. 인간이 왜 자살할까요? 악령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메어도 재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텔로메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소암에 걸렸다. 그러면 난소를 떼어내야 되죠? 난소를 떼어내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요. 여성 호르몬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 여성 호르몬제 때문에 유방암도 생길 수 있고 자궁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뉴스타트 한 사람 중에 난소암으로 완전히 난소를 제거했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코 밑에 수영도 나고 어깨도 벌어지고 젖가슴은 작아지고 남성적인 경향을 띄게 되고 여성적인 경향은 자꾸 감소할 것이다. 절망적이죠? 난소암으로 난소암이 낫는다고 해도 코 밑에 수염이 나고 나고 나아 봐야 살 맛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은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말을 못 알아듣고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몸에 여러 종류, 274가지가 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지만 그 세포들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세포에는 거의 2만 3천여 가지가 되는 유전자가 다 있어요. 모든 세포는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왜 가지수가 달라졌냐 하면 그 2만 3천여 가지의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뇌세포에도 피부 유전자 있다. 뇌세포에도 간 유전자 있다. 그러나 뇌세포는 뇌세포 역할밖에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뇌유전자만 켜 놓은 세포가 뇌세포다. 우리 피부 세포에도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 있고 피부의 역할만 하는 그 유전자들만 켜 놓은 것이 피부 세포다. 그러면 난소가 떨어져 나가서 여성 호르몬은 이제 생산이 안 된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치유에 굉장한 획기조적인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끝났대. 안 된대. 그러면 유전자가 있어도 안 켜 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를 한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난소가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계속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부신세포나 지방세포 안에도 꺼져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 모든 세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방세포 몇 개한테 하나님이 부탁하면 돼요. 너 안에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꺼져있거든요. 그걸 내가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해? 살짝 켜주면 네가 지방세포지만 여성 호르몬도 생산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방세포 안에 꺼져있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시면 그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요. 제가 설명한 것은 현대의학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방세포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무엇은 인정하는 줄 아세요?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나 부신피질 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대의학이 인정해요. 왜? 그런 환자가 있거든. 왜 그런 환자가 있어요? 제가 본 난소암 그래서 제가 그 환자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뉴스타트만 잘하고 생기를 받으면 그리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환자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송소윤이라는 환자에요. 지방세포에게 하나님 부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여성 호르몬이 안 먹어도 암 걸리기 전보다 더 쭈쭈 빵빵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으로 하나님한테 잘 섬기면 그렇게 해도 해 주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따위를 종교라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종교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내세포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우석 교수 생각나죠? 뭐로 유명해?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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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모든 274가지 세포는 다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옛날에 피부세포도 피부줄기세포 뇌세포도 뇌세포도 뇌줄기세포 그래서 딱 끝에 들어가 보면 다 무슨 세포였어? 한때? 줄기세포였어. 그 줄기세포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십억 개 되는 줄기세포 중에 너는 뇌세포가 돼. 그러면 뇌의 유전자만 켜지고 다른 유전자들은 꺼지고 그래서 걔는 뇌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나를 무슨 세포로 만들어 주실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로부터 내 세포로는 물론 모든 세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세포가 돼? 줄기세포가 돼요. 그러면 줄기세포가 뇌에서 발견된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가 뇌에서 발견된다면 뇌세포가 죽어도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뇌세포는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줄기세포를 알고 나니까 그러면 뇌세포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세포도 어떻게 재생될 수 있다는 말이네 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유전자. 유전자가 모르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유전자가 변한지 안 변한지 변하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해야지 안 변한다고 가르쳐버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안 낫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걸 믿지를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시겠죠? 어떤 가능성이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란 말입니다. 뉴런이지만 하루 약 10만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텔로메어는 줄어들기만 한다.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텔로메어는 늘어날 수도 있다. 옛날에는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하고 절대로 세뇌세포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줄어들기만 하고 줄 딱 그어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히고 말았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마라는 영역이었어. 뉴런이 어떻게?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는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풍 걸려서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절대 회복하지 않는다. 저는 뉴런 스타트를 하면서 완전히 회복한 사람을 봤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때 뉴런 스타트의 후계자로서 제가 선택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빨간 모자 출신입니다. 해병대 빨간 모자를 알아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해병대 출신이면서 해병대 출신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해병대면서도 차분해요. 그러면서 아주 신앙심도 좋고 이 사람이 중풍이 흘린 거예요. 점은 나의 40대 중반에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끝이야. 이 사람이 우일체아 타고 부인도 상당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니야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길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세미나에 그때 양평 한화콘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해병대 이 친구는 완전히 만사 귀찮아 그래서 앞에 막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세포도 재생한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윌체아 타고 들어오신 것을 제가 봤는데 절망해서 떠들지마 나는 싫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는 분도 재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가능하다고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낫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요. 아 나는 가만히 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마비됐으니까 누워서 우울채에 앉아 물 가져와 먹여줘 여보 여보 나는 이제 다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방을 뭐요? 물 이렇게 시작한 거야.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1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용평스키장의 스키타스 쑥스러워서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 분이 좀 탁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제가 이 분이 탁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강의를, 강의를 잘 안 듣다가, 오늘 이 강의를 제일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 김건형 확실하게 선택해서 낫기를 기원하는 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